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오늘 전공의 126명 가운데 7명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한다고 병원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원광대병원은 단체 행동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추후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